저는 제가 연애를 처음 했을 때 제가 어땠나 제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처음이 언제예요? 갑자기 흙 들어오시네요. 흙 들어가지? 처음이 언제죠? 제가 첫 연애를 했을 그 순간을 굉장히 많이 떠올렸는데 되게 많이 서투르고 뭔가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이유미라는 역할과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의 모습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. Q.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의 곡이 있나요? Q.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?